자, 카메라 방안에서 오세요. 4시만 분석이사입니다. 자, 45%에서 60%이사입니다. 자, 닭갈비 차라리구요. 자, 상황과는 완전히 상품으로 첫 세대판 시와. 자, 45%에서 60%로 여기로. 자, 8호초 말고 자, 지금 해리고 있다면. 자, 이리 오세요. 자, 3초. 네, 2시만 분석이. 자, 닭갈비 차라리. 안녕하세요. 14호님. 자, 행단 시설에 오는. 자, 이제 한 번 할 줄 알았습니다. 닭갈비 차라리. 암부터 시작할 거고요, 랩불맛을 거고요, 카드도 있습니다.